또이기 반 또이 뭐 파이항 파게 너 이거 짝퉁인 거 몰랐어 봐봐 문의가 완전 다르잖아 선명하지 않아 겉으로만 봐도 티가 나네 진품은 색깔이 좀 연해 짝퉁니까 이렇게 어둡고 찐해 그리고 진품은 이 리본 위치가 틀려 여기 틈새도 살짝 벌려져 있어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아 보증서 없어 보증서 없이 샀단 말이야 못말려 너 틀림없이 사기당했어 어디서 샀어 인터넷에서 샀지 싼게 비지 떡이라니까 또이기 징 또이 뭐 파이항 파게 이게 짝퉁이라고 어떻게 짝퉁일 수 있어 비싼 돈 주고 샀단 말이야 다시 한번 봐봐 절대 아니야 내가 누군데 그리고 한눈에 어떻게 알아 짝퉁인지 아닌지 짝퉁 맞다고 그날 셀 한다니까 이만 사버렸지